서있을게요. 거기 둘 서있어. 자, 자리는 맞춰놨어. 자리는 맞춰놨어. 아유, 어서와. 어서와주세요. 얘네하고 또 구경하셔야지. 먼저 와서 자리는 잡아놨죠. 밖에서 안먹고 여기는 안에 구경하시라고. 미국 오면 여기는 오셔봐야 돼서. 여기 오셨네요. 응, 그래. 얘가 누구야? 아버지사람이야. 우리 애기 왔네. 아, 그그그그그. 우리 애기 왔어요. 한참 한참. 아이고 아이고. 왔어요. 빵빵빵. 한참 하나 Bohr. آ음. 아